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자 우리 이번 고삼 정법 문제 총평 선생님이 특징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완성에 높은 체감연계율이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요 내용은 요 내용과 연결이 됐는데 문제들을 한 네 문제들과 딱 떠오르는 문제인데 요거 사례 원래는 갑과 을이었는데 한 명으로 합쳐졌네 라고 하는 수능 특강 수능완성을 꼼꼼하게 봤더라면은 이거 어서 많이 봤던 건데 라고 하는 체감연계율이 높게 특히 유독 느껴졌을 겁니다. 또한 개념의 빈틈을 특히 꼼꼼하게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8번 문항 같은 거 있었죠. ABCDEF 대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등등처럼 개념의 빈틈을 정말 꼼꼼하게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랑 해설을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특히 특징이 뭐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선거결과 분석에 숫자가 안 나왔다. 조금 더 정확한 설명으로는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 문제가 등장하지 않은 대신에 여러분의 확실한 법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묻기 위한 개념의 빈틈을 꼼꼼하게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긴 호흡의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어디? 3면에 오른쪽 면 딱 머릿속으로 떠올라 보세요. 뭐 떠올라요? 세탁소 사건. 그리고 갑과 을 그 갑자기 다 합쳐져 있던 거. 그 사건 기억나시죠? 자 우리 육모부터 세트 문항이 나왔습니다. 육모 당시에도 두 문항이 연결되는 세트 문항이 등장했어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긴 호흡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약간 드라마의 대본처럼 나왔었지만 어쨌거나 긴 호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2면과 3면에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면에 오른쪽 기억하자. 세탁소 사건부터 쭉 내려오는 그 문제들. 자 우리 요러한 특징을 가진 2024 9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조금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표 연계 문항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선 7번 문제 있습니다. 형사 제재 형벌과 보완 처분을 잡기 위한 건데 수능 특강 129쪽에 자료 플러스 내용의 아이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뭐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둘 다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제시문으로 선지로 거의. 이렇게 닮아있듯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우리 위헌법률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찾는 문제. 대표적으로 수능 특강 20, 수능 완성 29쪽에 3번 문항. 그때는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된 거였어. 뭐 판결 요지. 그래서 이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를 팍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관련되는 내용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이 위헌법률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는요.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부당의구의 구제 절차랑 관련된 거예요. 저희 수능 특강 149쪽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는요. 요 내용들 행간에 읽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갑과 의뢰 사례를 그냥 갑의 사례. 그러니까 근로자 갑과 의뢰 사례를 근로자 한 명의 사례로 종합해서 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의 문제들도 여러분이 행간에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동시에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쪽의 경우에는요. 범죄성립요건이 표로 나와 있는 그 문제였습니다. 수능 완성의 12쪽에 8번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수능 완성의. 자 우리 14번의 경우에는요. 이거 미성년자와의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 수능 완성 59쪽에 9번 문제와 특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 말고도 선생님이 앞에서 특징으로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연계 체감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험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문항을 다르게 분석해볼게요. 꼼꼼한 개념 공부가 필요한 문항입니다. 8, 17, 20번이에요. 자 우리 8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헌법기관 A, B, C, D, E, F. F까지 나왔어. 자 그다음에 요 내용이 막 퍼즐을 찾으면서 개념의 빈틈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헌법 개정안에서 국회의결이 있어야지만 국민투표로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절차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대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내용도 한 번 더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번 법적 판단과 관련된 거, 배상명령 제도 법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라고 하는 시점, 또한 국가의 구조금 청구 제도,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같은 내용에는 생명 신체의 피해의 경우에 한정된다라는 내용도 꼼꼼한 개념 공부가 필요했고요. 자 우리 20번이 선거결과 분석인데 꼼꼼한 개념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요? 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었냐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서 지방의회의 선거 제도와 선거구 제도와 연결이 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숫자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개념식으로도 선거결과 분석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맛보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시문 및 자료 분석 능력이 필요한 문항은요. 선생님이 말했던 산면에 오른쪽 세탁소 사건부터 쭉 이어지는 그 문항.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법적 사고력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의 법적 사고력으로 여러분의 분석력을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부터는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전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더라도 경쟁률 보고 흔들리고 일차 발표 기간부되고 흔들리고 논술 시험 없두고 흔들린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사탕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 쉬지 말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능 완성 여러분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제 실전 문제 다 풀었을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 놓치지 마세요. 모의고사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오답 동료 꼭 해주시고요. 개념의 빈틈은 정말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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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채워도 모자랍니다. 계속 채우세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날 이제 상상해보는 거예요. 사회 탐구 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료령이 울려요. 웃고 있는 건 누구 바로 너 마인드 컨트롤 계속해 주시면서 여러분 개념의 빈틈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바로 해설로 넘어가서 여러분과 1번부터 20번까지 쭉 정치화법 해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평의 정치화법 박민호였습니다. 안녕